네 헝신소 직원들이 와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자들 직접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헝신소에서 가입신청서를 이제 의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 프로 구매한다고 딱 규정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한 2, 30% 정도는 헝신소 직원들이나 헝신소 일에 맡기는 의뢰인들이 구매를 한다고 볼 수 있죠. 관통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바람피용자병을 직접 전그룹 채택을 했기 때문에 자석으로 되어 있는 위치축이 많이 있습니다. 그거는 누구라도 남녀불문하고 강력자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3초면 하부나 이런 데 철판 되게 딱 붙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 자석으로 이렇게 무선 위치추직이죠.